미드 1할 좀 해보니까 오리아나만 밴하면 돼요 오리아나는 진짜 너무 사기야 예 그리고 오리아나 빌드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콩콩이 들고 더블 섬마 말이 안 돼요 어? 아 3개까지만 찍는구나 3개 찍고 Q섬마 안 해? 그냥 진짜 무상성인 것 같은데 오리아나 카운터가 뭐예요? 뭐 신드라? 신드라가 좀 잘 패나? 그런 것 같네요 통계 보니까 아니 형들 근데 상성을 거론할 때는 이제 뭐 잘하는이라는 그게 붙으면 안 돼 동신력 기준 누가 이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Q 왜 이래 Q 개높네? 나 마스터인데 음 맞나요 이거? 맞는 거 맞기도 하고 직수 Q 다 까비 야 잠깐만 뒷각 잡혔다 일단 끊었어 이게 뭐가 되나요? 평평평타 끼로 끊어주고 평타 바보한데? 그렇지 야 잠깐만 우리 카이사 치석 터졌는데? 잠깐만요 이거 아 이거 마음 받기도 하고 아니 수평 아니 청가벗을 사고 온다고? 반칙 아니야 이거? 이렇게 망해도 탈론 상대는 할 만하긴 한데 시수평 시수평 어떤데? 이 킬 각 어때? 청가벗을 곁들인 이 킬 각 어떤데? 에잉? 덤블 조끼? 오케이 우리 한번 어? 누가 더 K인지 한번 봐보자 나도 닌탑 신었다 선 덤블 탈론 vs 선 닌탑 이렐리야 이거 누가 이길 것인가 사실 닌탑이 300원 더 비싸기 때문에 W가 왔다 나 닌탑인데 나 닌탑인데 나 닌탑인데 나 닌탑인데 어 잠깐만 오케이 근데 좀 쎄다 2, 2각 없던데? 잡았죠 어?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? Q평이 안 죽겠지? 아 Q평이 안 죽겠지? 아 근데 이거 깔겠다 쳐다보지 마 어차피 못 먹는 거야 아 야 그냥 이거 죽네 궁까지 필요 없었잖아 일단 궁 써서 잡았어요 님들 빌드가 되게 특이하다 나는 이거 덤블조끼 가셨길래 선혈 가시는 줄 알았거든 근데 뭐 요우 뭐 이런 거 가셨나 보네 시속 짜빈과 찐이에요 비커스 KR1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정품 마크가 달려있네요 그치 KR2를 달며 얘들아 그냥 빼면 가자 어우 왜 이렇게 고기가 찔기대 죽어 임마 야 잠깐만 아 그래 너가 먹어라 야 이거까지? 진짜 그냥 그레이브즈 그 자체 행동을 하고 있네 이 친구 오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2차까지 오오오오 아니 애들 탈론 덤블조끼에 놀랐는데 저거 게임 시작한지 5분에 산 거야 이 친구들 뒷붙치네 이 친구들 뒷붙치네 자 인사만 할게요 인사 한번 가볍게 해주고 어? 어? 나는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인데 벽하게 받아주네 아 쉿 아 살긴 했거든 아 나 이거 근접인지 몰랐네 아 나 이거 원걸인 줄 알았어 에라이씨 너 너무 티꺼웠어 아까부터 내꺼야 아니 아까 내 미트 먹었잖아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이거 내꺼야 하하하하 하하 하하 네 진짜 정글 노공이래 아 이리와 저 날 뛰고 있습니다 야 뭐야 이거 아들 노다진데? 아니 얼마나 바론시아가 보고 싶었던 거니 렐라 잘 먹을게 아 기싸움하네 이 친구 야 복 이거 복찬이 잡을만한데 그봐야 인정하지 somebody help me 아 도와줘요 오케이 자 이럴 때 딱 바텀텔 그냥 홍길동식 운영 탑에 왔다가 바텀에 왔다가 난 다시 미드로 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쉿 됐다 우리 오이자 좋은데 이리와 E 맞았잖아 아 아 으흠 아 으흠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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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퍼블 먹었다 오오! 나이스 나이스 아 형들 정바만 해주세요 정바만 오빠 안해도 돼 반드시 가야지 나이스 휠 양보 줬고 어디갔어? 아 아쉬운데 오히려? 아우 진짜 아쉬 노프리오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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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아니 궁으로 넘어지는 거였어? 잡았는데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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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봐 여기 와봐 나이스 나이스 뭔가 필수기 좀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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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떻게 잡았어 아 쿨감신이었다면 뭐야 럼블 왜 죽었어 가봐 아 으으으으으아 아 개에다인데 반드시 먹어야 해 탄론이 안 죽어 아 탄론이 안 죽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 저 통나무를 어디까지 들어야 돼 어디까지 내가 뭐래 어디까지 더 해줘야 돼 어디까지 어 갑자기 화나네 아 피 너무 갈린다 어디 팀은 약간 인사만 야 이렇게 지졌는데 괜찮아 피압하는데 야 이거 또 살았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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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진짜.. 한 번 치고 시작해볼까 탈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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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밀어 제발 와 넌 이겨라 진짜 넌 이겨 아 이걸 이겨네 아 이걸 이겨네